스코틀랜드의 고도 에딘버러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최대 공연예술축제에서 비보이 공연을 비롯한 한국 작품들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소식 에딘버러 현지에서 김종명 특파원이 보내왔습니다. 전세계 2천여 개 작품이 참가한 최고 권위의 공연축제. 세계 무대로의 도약을 꿈꾸는 2만여 명의 공연진 열기가 뜨겁습니다. 첫째 매진 행렬을 계속하고 있는 이 공연장의 주인공은 한국의 비보이들입니다. 별 5개 최고 평가를 받으면서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